오우 마이갓! 오우 노! 마비노기! 오우 노! 귀엽네! 아 태극기 좋다! 야 근데 태극기는 이쁘다! 아 이건 보기 좋네! 아 이건 좀 마음에 드네! 아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좋다! 플로라의 눈물 나오는 곳이야! 아 혼자 못돌죠! 자 여러분 제가 통행증 쏠테니까 이 괴물은 뭐야! 오우 마이갓! 오우 노! 마비노기! 오우 노! 왓 더 헬! 오우! 오 마이갓! 오 마이갓! 땜잇! 이게 뭐야! 이게! 오 마이갓! 이게 뭐야! 으어! 엘프들 이상해! 아니 엄마! 엘프들 이상해! 이거! 으어! 엘프들 이상한 거 같아! 뭐야! 얘들! 변신도 왜 안 풀려서! 으어! 이게 뭐야! 볼빛인데! 오자마자 이런 거 봤어! 왜 이런 거야! 버그 오셨다 진짜! 아 무서워! 오체분시야 이거! 심지어 여캐만 할 수 있대 이거! 어우! 징그러워! 무서워! 못 본 사이에 게임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! 이것도! 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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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라딘 한번 해보라고요! 설마! 설마 팔라딘도? 설마? 아 팔라딘이 괜찮네! 야 심지어 말풍선도 여기 끝으로 가! 얼굴 끝으로 가! 진짜 갓겜 쩔었다 진짜! 와! 갓겜 쩐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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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